1주차 1회 1주차 2주차 1 ooo 2주차 2주차 1주차 2주차 1 도티티비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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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시구나 잠뜰님 오오... 아... 아니가? 어 오냐오냐. 내가 잡박했다. 시빗돈 줘야지. 시빗돈. 2018년에...설날이 밝았네요. 새뱃돈은... 내가 줘야 되나? 시AH! 바들라인 아니잖아요. 이게 또 바들라인 아닌데? 주어야지. 우리 중에 제일 연장자니까 우리한테 줘야 돼. 에이, 야. 그렇다고 내가 너네들한테 줄 나이는 또 아니지. 인정? 어, 인정. 우리 조카들 줘야겠다 윤화음아 보고있니? 조카 컨텐츠 하자 갑자기 무슨 삼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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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조카 컨텐츠일때 말도 되게 안들으면서 삼촨 시가 열렸네 멍두멍두 열렸네 자 오늘은 뭐 지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날 맞이로 설명해드릴게요 어 누가누가 올해사나 설날특집편을 진행을 할건데요 오늘은 이전이랑 다르게 특별한 시스템들이 좀 있습니다 어 개발 리소스가 좀 들어갔어요 일단은 어 랜덤 복주머니라고 해서 되게 낮은 확률로 아이템이 스폰이 되는데 그거를 활용하면은 이제 60%의 확률로 음식을 랜덤으로 지급하기도 하구요 30%의 확률로 꽤 높아요 어 랜덤 상대의 배고픔 게이지를 8칸이나 줄여준다고 합니다 어 그걸 당한거야 자 그리고 10%의 확률로는 본인의 배고픔 수치가 5칸 삭감이 되기도 해요 어 완전 복불복이죠 야 근데 초초는 방금 그러면 그 낮은 확률로 복주머니 먹고 그 30%의 확률로 핫타그램을 8칸 낮춘거야? 그치 그게 발동될 확률도 30%고 그중에 또 6분의 1의 확률로 이제 각별이가 된거지 어 5분의 1인가 자 그리고 그 맵에 새 배또 봉투가 상자 속에 숨겨져있대요 그거를 먹으면은 우리 또 요정님들의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찾아가지고 발동시켜보세요 예에에 자 그럼 오랜만에 즐기는 누가누가 오래사나 2018년 설날특집편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예 10초 줄게요 흩어지세요 10초 어디가 포인트를 나나? 위치 성장 중요합니다 여기 두 명의 경쟁자가 있군 여기 애매한데? 야 이거 봐 물속으로도 떨어지는데? 흠 터레스티 이거 뭐야 불고기 아싸메티롱 아 야 내꺼 먹지마 내꺼 내꺼 어딨어?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지 여기있다 야 벌써 버렸어? 야 피 벗어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피 벗어서 조심조심 야 이거 많이 먹긴 했는데 이거 어 이거 맛있는거구나 야 나 갑자기 궁금한거 생겼어 뭐? 아이템중에 떡국이랑 도티가 만든 떡국인데 뭐가 더 맛있을까? 역시 도티가 만든 떡국이지 무조건 죽는거다 그거 아니 무슨소리에요 저 요리 잘하거든요 즉사하는거 아냐 즉사? 그냥 음식이름에 도티 들어가면 안돼 야 즉사하는 음식이 어딨냐 하나만 더? 아니 여기 음식들이 있잖아 수연이가 쏜다 세뱃돈 야 세뱃돈 어떻게 이렇게 찾는거야 야 여기 하나도 안들어져 아 뭐야? 하나도 못먹었어 야 폭포에 원피스 폭포에 원피스 어? 폭포 원피스야? 어디어디 원피스아아아 뭐어뭐어뭐 나는 그냥 안전하게 살래 아 원피스 없앴어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겠어 아니 원피스 코앞이었는데 없앴어 와우 뭐야 이거 뭔데 뭔데 아 이거 또 설날부터 오랜만에 농락당하네 이거 아니 내가 있는곳에는 하나도 안떨어져 어 이거 도티가 만든 떡국이야 아 큰일날뻔했어 야 도만떡 먹어 도만떡 도만떡 맛있어 오 큰일날뻔했어 천리수거다 안될 요정들 각별님 거기서 뭐하세요? 새해부터 목욕제기 하시는거에요? 여기 말떨어지더라고 여기 스팟이야 코아야 미안하다 원피스 대박이었을텐데 그니까 아아 난 죽어 나 피 두칸 남아서 큰일났다 이거 세뱃돈 터질때 눈먹어가지고 밥 안먹으면 죽는거 나처럼 안녕 코아야 누가 누가 이기 좀 줘야라 코아 도티가 만든 떡국먹고 사망 아이고 잘가 동태전 동태전 어 코아 죽었어 누구 남았어? 각별이 남았어? 나 초초우 초우도티 아 이거 한번 써볼까? 오케이 나이스 아 내가 먹어봐 먹어봐 초초랑 나랑 마지막이라고? 아니 각별이 빠져있는데 아니 마지막이 될거같애 즐거웠다 세상아 설날에도 가게하네 어 이거 큰일났네 블라이크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아아 뭐야 제발 아 뭐 셋 다 안좋은거라서 고민하다가 죽었어 누구야 자희들이 머리 왜 고민하다가 가버렸어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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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에 뒤에 야 와 와 야 초우가 원래 이거 처음 승리해보는거 아니야 잠깐만 초우가 이거 원래 되게 못했는데 잠깐만 야 이거 컨텐츠 나오는게 얼마나 된다 이제 첫 승리야? 잠깐만 잠깐만 아 이전에 한번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희귀한 일이야 아 나 죽었네 아니야 나 이거 첫 승리야 나 여기에서 다 한번도 승리한 적 없어 아 그래? 와 아이고 축하한다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2018년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2018년 잘 풀리겠구만 야아 이거 첫날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또 승리를 거머쥐는 초초우 으하하하 너무 좋아하는데 모든 운을 여기다 다 쓴거 아닐까 올해의 운을 그니까 이제 끝났어 2018년 그냥 한소리하지 마찝쇼 야 2018년 끝났어 야 아휴 아무튼 첫번째판 초초우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승을 하는 모두의 예상을 왜 깹니까 저는 빼주세요 야 너도 예상 못했잖아 너도 예상 못했잖아 야 야 우승하고 우승하고 제일 당황한 사람이 너 본인이야 뭔 소리 하는거지 오 잠깐만 나 1회에 이거 처음 한 거 아니야? 어머어머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자 아무튼 초초우가 우승했구요 두번째판 바로 가도록 할게요 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? 그리고 두번째판은 그 랜덤 복주머니의 확률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등장 확률이 네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가보죠 고고싱 자 두번째판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야 뒤에 폭포 진짜 이쁘다 근데 와 셰이 도키니까 오 대박 이거 완전 마야가라 폭포 아닌가 오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었나 야 도티 도티가 만든 떡본이 누가 줬냐 내가 버딘 걸텐데 내가 버딘 걸텐데 아 한번 먹어봤죠 자 시작하자마자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왜 이렇게 걸려 이거 독이 무슨 53초가 걸려 이거 본인도 아니 도티가 이상한거 넣었다니까 독티 독티 아 이거 절대 먹으면 안되는데 이거 음식은 독티가 만든 독티가 만든 독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거 저기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펙트 좀 독이 40초에요 역시 야 저거는 그냥 마지막까지 절대 먹으면 안되는 음식이네요 도티가 만든 떡국 네 음 자 그러면은 두번째판 이거 독풀리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제 위치 선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주머니 확률이 아마 달라졌을거에요 음식 먼저 시작해? 야 그냥 주는거 아니야? 어? 뭐야 이거? 이렇게 해야지? 야 뭐야 이거? 야 서비스 야 야 다 없어졌어 아 아 역시 그냥 우리 농락한거였어 아 내가 만든거 야 야 지금부터 장난이야 여기 왠지 포인트일거 같기도 잠깐만 불고있어 지금부터 장난이야 뭐야 저기요 저거 배고파요 자 만두 야 야 음식이 없어 아니 설날인데 풍족해야지 야 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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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적이 살이 찌긴하지 지금 산적 먹고 있었나봐 오우 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도티가 만든 떡국 하나 얻었어 진짜 아 무슨살 야 잡고싶네 아 이거 야 깜짝놀이봐 이거 공중에서 없어지는거 타이밍버서 이거 박자버서 나 이제 없어 복주머니 복주머니 나도 보수가 아싸 기득 아 나도 복주머니 먹고싶은데 아 아 복주머니에 그냥 저거 걸리던데 야 공중에서 점프하면 먹어지나 안먹었지 차보고 있는데 해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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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해봤다 해봤다 먼저 해봤다 어 아악 나만 보고있나 어떻게 내 앞에 움직이면 안돼 아 복주머니 있어 나도 복주머니 못먹었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제발 아니 복주머니 컨텐츠인데 복주머니도 못먹게하면 어떡합니까 아 뭐합니까 안내겠다 세뱃돈 봉투봉투 오 오 오 오 피버다 피버다 아우 야 금방 끝났어 하나도 못먹었어 내가 했는데 하나도 못먹었대 나 먹다 죽었어 아 피발리 잘하려 피발리했어야지 아이고 저거 저거 먹으려고 움직임은 없애겠지 이거 먹으려고 아우 진짜 이거 분명하다 나보고있다 나보고있다 말을 하지 말고 움직여 제발 아 복주머니 야 솔직히 이거 복주머니 좀 하게 해줘라 농락당하지 않겠다 맞아 복주머니를 만들어놨는데 복주머니 랜드버처럼 아 뭔데 이거 왜 난데 하하하하하하 아니 야 저격보속 와 어이가 없네 역시 도티 잠들 어 복주머니 아 내꺼다 아 아 좋아요 어 어어 배고파 솔직히 솔직히 하나 더 어 아 아 아 뭔데 이거 왜 내 와 도티로 인해 도티가 도티가 도티를 저격했네 아 여러분 저는 이번 컨텐츠에서 올해 새해에 액댐중입니다 액댐 응 야 저거 도티가 준거 아니야 야 운 다 쓰는거 아니냐 저거 딴 사람 걸리는거보다 저 확률이 안좋은데 현실에서 아니 저거 10% 확률인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좀 그르네 아 나 이제 죽는다 아 나 이제 버티고있다 나 이제 움직일 힘도 없다 썼어 나한테 아이템이 들어왔어 야 난 도티가 만든다고 꼭 먹지않고 죽겠다 3인칭 카메라를 날 잡아주라 으악 아 저희 죽은거 같은데 아니 혼미 그래 그거 되게 고통스러워 맞아 도티가 만든 떡국 너무 고통스럽더라 아까 도티오빼도 고통스러워하던데 어 같이 고통 어 약떡고싶다 아 아깝다 죽으니깐 떠트려 내가 떨어뜨려 나를 제물로 바쳐서 자네랑 충족해지게 아니 움직임은 없어져 이거 시스템인가? 그럴 수도 있어 나랑 도티가 만든 떡국 레어템인데? 잘 안나와 가시가 많은 통태전 가만동 죽는다 나처럼 도티가 만든 떡국 그냥 버리고 죽더러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복주머니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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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사람들 다 많이 썼다 저는 내 닉네이버가 깜짝놀랬네 마지막 기사회생 피 반칸 남았어 수연이 죽으면 삐지 다들 끈딕이다 너 아까 죽었다 수연이 버블이야 왜 다 살아났어 지금 4명 4명 살았어 우리 야 잘산다 근데 갈거같애 얘들아 아 이제 마지막이다 어 살았어 토티가 만든 토꿍 토만떠 대단한데 마지막 불곰이 이제 편하게 쉬어 이제 없다 다들 수고해 퇴근해 이만 퇴근해 퇴근하세요 아 드디어 갔네 에라이 아 좀 끈질겠어 그치 끈질겠다 좀 오빠가 먼저 가면 되겠는걸 나 이리 곧 갈거같애 걱정하지마 아 살았여깄네 야 초초가 근데 또 마지막까지 남았네 거의 어 진짜? 오늘 왜저래? 야 이거 지트쎄이 요정들 매수한거 아냐 이거? 야 지트쎄이 쟤 매수람이오 막 떨어진다 초우야 야 저거 앞으로 가면 없어져 야 너 초우야 너 밥먹는 그 멘트 있잖아 뭐지? 혼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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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샤샤야 똥고잼 그래 똥고잼 도마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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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않아 이거 안먹을꺼야 아냐 코아야 먹어 도마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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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도 그거 버리고 죽었어 얘 왜 2연승이나 했지 뭐지 이거? 불고기 동그랑땡도 있고 초생일이야 몰카야 몰카 초생일인가? 몰카 아닌데 제 생일 5월인데 2018년 이렇게 잘 풀리는구만 야 여기서 운 다쓰고 이제 망하겠다 제 아 니들 다 잘 뚫어 악담바바 악담바바 저거 어제 복권쌌어? 와 대박이네요 여러분 어휴 두번째판 저 정말 끈질기게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홈냥 홈냥 초호한테 안되네요 여호 홈냥 홈냥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판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야 그나저나 벌써 저기서 자리잡은거야? 어디? 주머니? 주머니가 뭐야? 와 각별이만 두번 연속으로 걸렸는데 방금? 아니 아니 뭐지? 어 제이 도티가 만든거 뭐야 이거? 올해에 묶었나서 뭐야? 10% 확률 자 자리잡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음 뭔가 이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 어 뭐야 여기가 바로 아 이거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먹지도 못해 아 복주머니였는데 복주머니 아 좀 죽어 아 좀 죽어 아 너떡이다 야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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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그냥 야 복주머니 왜이렇게 많이 넣어? 왜이렇게 많이 넣어? 야 복머리 야 복머리 야 이번에 복주머니 장난 아닌가봐 야 복주머니놈 야 복주머니놈 야 복주머니놈 야 복주머니놈 야 복주머니놈 복주머니놈 아이 이혜 속이야 복주머니 şah burg 다만 안걸려면 반둔 보관동 안녕 당황 아 먹을거情 앗 나 진짜 나도 저 의악배고파 해보고싶어 자 송편 아 왜 나한테 복주만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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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나야 오 오오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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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각별히 나랑 경쟁하고 있네 이거 경쟁 아니에요 전부 죽어요 왜 이렇게 삶에 희망이 없어 우리 나한테 그래 걸까 그런걸 자는거 아아! 너무 짜증나! 갑자기! 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! 아우 잘한다 야! 죽어 마냥! 아아! 제발! 아! 미안하다! 아! 시민 죽었다! 왜 나한테 막 삼용석을 날리는 거야! 헛! 헛! 도티가 만든... 아아! 내 건넥, 내 건넥! 내 건넥!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! 아아아아아아악! 난리다 난리야아아! 도티가 만든 덕푸오오오오오오오! 저도 안 먹어 배고프다 도티여! 얘 아무것도 안 떨어뜨리고 죽네 다 싹싹끈 벌어버렸나? 야 그 와중에 옆에서 사람이 죽는데 그걸 벌어먹고 있었던 말이야?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했어 랜덤 품주머니에 뿌리고 죽는다 아싸 똥그랑 땡 와! 그래? 뭐야 내 앞에 상자 있었었네 아! 코아야 거기 세뱃돈 있어 세뱃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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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낙간 안에 있어 수낙간 안에 지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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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세뱃돈이다 세뱃돈 봉투 봉투 열렸네 기다려봐 일단 배고픔 좀 채우고 오 진짜 있었어 세뱃돈 세뱃돈 야 세뱃돈 도티가 쏜다 도티가 쏜다 도티 도티가 재뻤어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거? 야 이거 안 끝나겠는데 나? 배고픈 전쟁 배고픈 전쟁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 번 잘랐다 도티님이 하면 100% 도티가 거의 내 앞에 지금 환영이 모여 환영이 이제 진검 승부하자 살아남은 사람 야 센터로 모이자 모이다가 죽을거 같은데 모이다가 죽을거 같은데 다들 많이 있잖아 결승전이니까 가자 앞에서 먹자 야 그 먹을거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그냥 진검 승부해 오케이 나 근데 상자 열었는데 안에 형이 만든 떡볶이 있었어 아 진짜 꽝이네 꽝이야 레어템 인디 레어템 레알 꿈에 나올 뻔 했어 응 참 꿈에 나왔어 잡채로 간다 동그랑탱 먹고있죠 초우 야 저렇게 많이 먹으면은 죽은 사람 먹어야 되나? 죽은 사람 못까지 먹는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초초우 이동했어 그새 야 저긴가봐 저긴가 봐 포인트인가 봐 포인트다 오오오 근데 이제 안떨어진거 같은데? 아 이제 안떨어져 어차피 초우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포션을 드릴게요 초초우가 4년생활 하진 오 뭐야 뭔데 뭔데 아 고통의 물약 에헤이 저기요 그냥 먹을걸 그냥 먹을걸 새해부터 고통의 물약 이런거 뭐야 초우야 아파해 뭐야 쟤 가시가 많은 동세좀 먹은거 같은데 도티가 만드 떡국 안먹고 죽는데 도티가 만드 떡국 안먹고 죽는데 도티가 만드 떡국 안먹고 죽는데 도티가 만드 떡국 엄청 많았나봐 아 뭐야 이거 구워주게 아이고 죽는다 아디오스 나 도티가 만든 떡국은 먹지 않는다 자기가 아오오오 좋아 결승전 그래서 나의 영혼은 지켰다 그래 양심은 지켰다 인정 야 코아야 너 맞냐? 저 이제 별로없어요 그래 솔직히 형 고통이 형 많으면 솔직히 좀 나눠줘야될 생각합니다 야 나 진짜 많아 이거 좀 나눠줄게 왜 이렇게 많아? 도티가 만든 떡국이지 뭐 아 그래도 생명 연장할수 있어 아 도만떡이다 도만떡 도만떡 도티가 만진 떡이다 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오오오오오 야 이거 한참 남았어 이거 코아도 없진 않을것 같아 이거 시켜먹네 아으음 맛있쩌 시키 왜 이렇게 별로 안차냐 시키가 원래 진짜 맛있는데 시키 진짜 안차 한칸 밖에 아 뭐야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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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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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큰일났다 배고픔 뭐하고 알았다 오 야야야야 이거 좀만에 좀만이 아닌데 진짜 진검증부야 어우 계속 먹어야겠는데 이거 좋아 소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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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허무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으아 도틀림 아니 얼마나 먹은거야 진짜 도틀림이 많아요 나는 먹었으면 풍족한 할랍이 될수있었는데 아니 할머니가 나한테만 집중해서 줬어 먹을거를 아 이거 먹어야돼 아 아 안돼 안돼 아아 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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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동태전 가시동태전 누구야 누가 이겨 그래서 몰라 아직 몰라 아니 몰라 도틀림이 형 도틀림이 형은 떡국먹어 야아 와아 나 내가 시켰다 아싸 코한테 거의 괜찮았다 와 나 이제 도티가 만든 떡국밖에 안남았었어 거의 리스트했어 나는 각별이가 나한테 준 고통의 물약으로 갔어 허기를 준것도 고통은 각별님이 준 와 마지막에 아주 스릴넘치는 한판이었습니다 야 정정당당한 승부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하이파이브 자 훌륭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거 복 받으시라고 시청자분들 한세트씩 주시네 이거 먹고 뿌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어 설날입니다 2018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무술련 하네 건강하시고 도티티비도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재미난 컨텐츠 많이 만들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내자 어 아주 풍성하네 이거 먹을거 끝날 때 맨날 이렇게 많이 넣어 도티콕 도티콕 자 하나 둘 셋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많이 받으세요 이맛병 안녕 많이 받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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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